벌써부터 아우 오빠 저거 아우 장학 갔어요? 장학 갔어요? 장학 갔다 해야지 맞겠다 옛날에 맞다 없어요? 아니 난 안 갔으면 만지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 부분이나 한번 만지고 가라 그지가 뭐 있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있어 보이냐 그렇지요? 장학 갔다 피해로 갑시다 이게 제 노래예요 잘 들으세요 내 노래는 이라 60년만에 내 노래 하나 갖고 나온기라 잘 들으세요 أي Avengers 이 노래는 이라 숨이 없어서 committee 지냄에 이 노래는 이라 나만 아픈 푸른 황내가 이 세상을 노래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가장 싫은 목소리도 소리치면 노래 부른다 춤을 추면 노래 부른다 중심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비로 그 신성적 모두 잊고 중심이란 노랗죠 자 지금 해봐봐 아유 수진 자 지금 해봐봐 아픈 푸른 황내가 이기만 아픈 푸른 황내가 이기만 아픈 푸른 황내가 이기만 아픈 푸른 황내가 이기만 새끼내어래요 밑에 속에 너무 눈물이 다같이 난 목소리로 돈이 빛냐 노래 부른다 돈이 좋냐 노래 부른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피로 그러신 것처럼 모르고 말아야 하시리라요 밑에 속에 너무 눈물이 가방지 않는 목소리로 돈이 빛냐 노래 부른다 돈이 좋냐 노래 부른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피로 자신감처럼 모르고 말아야 하시리라요 말아야 하시리라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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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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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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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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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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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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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